오늘 15일부터 19일까지 북한 평양에서 열리는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에 참여할 도내 방북단 규모가 14명으로 확정됐습니다. 강원도 참가단은 최문순 도지사를 단장으로 한금석 도의회 의장, 춘천 원주 강릉시장 등 14명으로 최종 확정됐습니다. 강원도 참가단을 포함한 방북단 전체 규모는 선수단 84명, 기자단 26명, 참관단 25명 등 151명입니다. 이들은 12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방북했다, 19일 같은 경로로 돌아올 예정입니다. 남북체육교류협회 측은 당초 300명 규모의 방북을 추진했지만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을 의식해 방북단 규모를 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